근데 허준재, 나 궁금한 게 있어. 아, 또 뭐. 저 안에 있는 작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어? 뭐? 이 안에 있어? 나오라고 하면 안 돼? 하하, 나오라고? 거기서? 응. 아까. 진짜 너의 아버지는! 이러고 끝났어. 그러더니 다음 이 시간에 만나지. 나 진짜 너무 궁금해,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. 많이 궁금해? 응. 어떡해, 내가 한번 물어봐 줘? 아, 정말? 아는 사람들이야? 알지, 우리 집 새들어 사는 사람들인데. 그 안을 살잖아. 진짜? 내가 전화해서 물어봐 줄게. 여보세요? 어. 야, 괜찮냐? 어, 난데. 나 집주인인데. 어? 무슨 집주인? 그냥 들어가시면 어떡해요?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? 내가 내가 Wasn't where you're gonna play.